정거장에서의 충고 기형도 물방울은 손등이를 굴러다닌다. 나는 기웃둥 망각을 본다. 어쩌다가 집을 떠나왔던가. 그것으로 흘러가는 길은 이미 지상에 없으니 추억이 덜 깬 개들은 내 딱딱한 손을 깨물 것이다. 구름은 나부 낀다. 얼마나 느린 속도로 사람들이 죽어갔는지. 얼마나 많은 나뭇잎들이 그 좁고 어두운 입구로 들이닥쳤는지. 내 노트는 알지 못한다. 그동안 의심 많은 길들은 끝없이 갈라졌으니 혀는 흉기처럼 단단하다. 물방울이여 나그네의 말을 귀담아 들어선 안 된다. 주저앉으면 그 뿐 어떤 구름이 비가 되는지 알게 되리. 그렇다면 나는 저녁에 정거장을 마음속에 옮겨 놓는다. 내 희망을 감시해온 불안의 짐작들에게 나는 쓴다. 이 누추한 육체 속에 얼마든지 머물다 가시라고. 모든 길들이 흘러온다. 나는 이미 늙은 것이다.